토요일 가든 정원 가봅시다 나는 오늘 미스터 멀튼 집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빵덩어리를 봤는데 평범한 빵덩어리로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빵을 쓰레기통 위에다가 두고 왔다는데 쓰레기통 위에서 시작을 하겠구만 역시 어 이거 뭔 렉이야? 이거 뭐야 여기? 어디로 가야 돼? 에? 해바라기밖에 안 보이는데 해바라기? 어디로 가야 되지? 아니 이걸 뭐 어디로 가야...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떡하지? 아 잠깐만 이쪽으로... 어휴... 어휴... 여기 들어가면... 안 되지 않나? 괜찮나? 어휴... 괜찮구나... 어우... 다행이다...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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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이거 뭐 목적지라도 알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목적지도 모르겠고 가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거 이쪽 이거 판자 괜찮나? 닿아도? 어? 괜찮네? 그럼 근데 이거 그립이 못 버텨 그립이 못 버텨 그립이 못 버텨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어떡하지?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바닥에 이 땃바닥에 밟아도 안전한 곳이 있어? 저는 안 보이거든요? 저는 안 보여요 뭐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해바라기 화분들을 통해서 저기 저 간 다음에 창문 쪽으로 간 다음에 저 문 위쪽으로 넘어서 가는 거를 지금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?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가 않아 으응? 진짜 지금 예상하고 있었어 이런 상황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오우 좋아 어떻게든 살았는데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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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나 4번 아무거나 아 이거 미치겠다 진짜 됐다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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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라 좀 부탁이다 아 아아 진짜 오우 벌써 반 가겠어 반 오케이 아 좋아요 자 여기 스토어가 또 문제구나 어떡하지 3번 화분을 옮길 수는 없고 그치?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다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그냥 아이템 먹고 하라는 용도로 만든 건가? 물에 빠질 수는 없고 희한하네 음 그러면 그러면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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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이 아니 아유 반대편으로 왔다 퐁 아유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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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편으로 와버렸다 퐁 열 잠깐만, 너 빵아, 빵 너 잠깐 나 따로 와봐 아니, 빵, 빵, 빵 빵 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 아, 거기에 껴버렸냐, 또 아, 이런, 이런, 이런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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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어디있냐 ㅈ 됐다 아,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러면, 어 4번 1번 2번 아이템은 아직 아니야 이거 끌 수 있냐? 끌리는 거 같기도 하고 끌리는 거 같지 않아 지금? 끌리고 있는 거 같은데? 그럼 조금 더 앞으로 가자 좀 더 앞으로 가서 어우 눈부셔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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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옆으로 아휴 참아 뭐야 아이템 그대로 있네 같이 끌려올 줄 알았더니만 아 스케이트보드가 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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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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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가 얘... 틀려지지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하지? 저기를 풀스윙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기를 풀스윙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기를 풀스윙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후... 4...1 3 됐스 자 이제 문제는 저기를 어떻게 가느냐인데 스케이트보드까지 어디 스읍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지 저기를 바닥을 밟아야되나? 어쩔 수 없이 뭐지? 와... 한...5초만? 한 5초만 버텼었으면 좋겠는데 5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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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만 어떻게 해, 5초만 어!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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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, 아주 좋아 자, 가보자 저놈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난 좀 봐야겠어 R E하고 W 가자, 가자, 가자 뒤로 와봐, 뒤로 와봐 뒤로 와서 이쪽으로 들어봐, 이쪽으로 뒤로 안아지네 아니, 이거 턱이 있어가지고 잘 안아진다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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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쭉 들어가자, 쭉 들어가 저기 분명히 뭔가 있어 좀만 더 옆으로 틀어봐 그치 그리고 놔 놓고 앞으로 가야돼,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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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자, 여기서 가자 쭉쭉 갑시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, 이러지마 x3 아, 진짜 이러지마 이러면 안 돼 아, 이러지마 아, 진짜 이러지마 아, 진짜 이러지마 진짜, 정말 이러지마 아, 제발 하아 아, 이러면 갈려나 왜 안가지는거야 왜 이유라도 좀 알자 어? 걸리는게 있어? 뭐 뭐가 걸린다는거야 뭐 뭐 뭐 뭐 뭐에 걸리고 있는거야 지금 바퀴가 헛돌고 있네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어 안가는 이유를 내가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도 모르겠어 일부러 못가게끔 해놓은건가 차까지는 가죠 차까지는 가지 설마 차를 타라는건가 지금 미치겠다 진짜 그치 깨끗할리가 없지 바퀸데 이거를 어떻게 어? 가봐 가봐 턱 턱만 좀 넘으면 돼 턱만 부탁이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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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조그만 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턱이 있는데 이걸 못 넘는거 같애 지금 저까지 턱을 다왕스럽다 다왕스럽다 어이가 없고 다왕스럽다 지금은 저 조그만 턱이 못 넘고있고 아니 대체 아 나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혐오감 생길거 같애 지금 아니 이놈의 아저씨 집은 왜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있는거야 옆으로 가봐 그치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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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 쭉쭉 전진해봐 전진해도 문제지 근데 여기도 턱에 있는데 저 바퀴를 어떻게 하 이 집문 이 집 하 와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어떡하지 진짜 앞으로 가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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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오 뭐야 오케이 넘어갔으니까 나와봐 나와봐 여기를 잡아 여기 그치 q r 잡고 틀어 옆으로 이쪽으로 그치 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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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놓고 앞으로 가봐 3번 3번 1번 2번 앞으로 좀 가봐 잘 안보이긴 해도 대충 가면 잡을 수 있어 자 r q 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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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지나갈 수 있지 지나갈 수 있지 차 밑으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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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잘한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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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하아 하아 흠 흠 흠 흠 흠 드디어 반대편을 보는구만 어 이게 뭐야 왜 여기도 뭐 별거 없는데 이거 빨간색 그릴인가 그릴 같은데 그릴 아닌가 그릴로 보이거든 되게 낯익어 어디서 많이 본거야 자아 다시 한번 잡고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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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줘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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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든지 귀에다 여기다 딱 박혀있으면 돼 가만히 박혀있으면 돼 가만히 박혀있으면 돼 자 왜 뒤로 가는거야 쓸데없이 왜 뒤로 가는거야 쓸데없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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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닫기도하고 사 번 그치 닫는데 그치 3 4 아, 오케이, 그릴, 그릴 맞네. 그릴인데 불, 불을 어떻게 붙이냐, 여기다가 자동차, 배터리에서, 아니지, 그건 말이 안 돼. 그건 말이 안 되고 한 가지 의심되는 건 이 선반 위인데 선반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일단 가보자 꺼져, 꺼져, 꺼져 야, 꺼져 우리 집에도 있는 저 플라스틱 뒤집게 저희 집에도 있어요 대신 이제, 다만 이제 검은색이야, 우리 집 거는 아, 이거 벽 타고 올라갈 수 있겠지? 서로 막 피가 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가까이에서 꺼져봐, 꺼져봐, 꺼져봐 병에, 병에 붙으면 안 되는데 저 위에 뭐가 있는 거지? 위에 없는데? 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컵 위에 뭐가 있는데? 컵, 저거 뭐야 성냥, 성냥이 있다 야, 꺼져봐 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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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그렇지 꺼져봐 너도, 너도 꺼져 꺼져, 꺼져, 꺼져 꺼져, 꺼져 하아,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아, 불을 붙여야 돼 불을, 불을 이걸로 어떻게 붙이지? 뭔 소리야? 수, 이걸 어떻게 하지? 일단 성냥 이거 잡을 수 있나? 안되는데? 안 잡혀지는데, 안 잡혀져? 성냥 어? 잠깐만 어? 잠깐만 잡은 것 같은데 어? 잡았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닌가 보다 잠깐만 약간 옆으로 가봐 그치 여기서 해봐 아 씨발 으아악 어어어 넘어가 저 탄다 안돼 이럴수도 없어 나 지금 0%야? 야 집에 불 나겠다 이거 이거 영품뜰 뭐야 너 진짜 뭐한거냐 지금 어 이거 아 이건 깬거야 진짜 이거는 깬거야 억 순간 당황했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일단 이거 먹고가자 이거, 이거 없고 가자, 이거 없고 가 이건 깬 거나 마찬가지야, 어 이거는 이거 없어도 깬 거나 마찬가지야, 그냥 깬 거라고 합시다, 어? 정신 승리로 해, 그냥 아, 그걸 멍청하게 이게, 놨어야 되는 건데 그게, 확 타들어가니까, 놀라가지고 에이, 참, 씨 지켜, 인마, 너 필요 없어 가자, 가자아 가는 것도 일이다, 이것도, 씨 아, 진짜 너무 아깝다 엘 Brendan 아니지, 2번, 4번, 3번, 1번, 3번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아 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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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올라왔..다아.. 2번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후.. 올라가 올라가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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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꺼져 흐잇 오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..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어떡하지 이거? 어? 뭐야? 에? 에... 나 지금 뭔가를 쥐고 있... 아니 저거... 아... 참나...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아... 아...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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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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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성냥을 꺼낼 수도 있네... 에... 에... 차라리 이거를... 바닥에 떨궜까? 밑으로? 이... 뭐야... 왜 슬라이드로 하고 있어 아니 왜 이래 이거... 움직임 왜 이러냐 아니... 잠깐만요... 이러지마 이러지마 미치겠다 진짜... 슬라이드로 하고 있는데... 됐다... 어우 됐어 휴...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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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... 잡아 잡아... 이런 시이바면... 참아 차라리 이걸 똑같게 자... 어차피 성냥 밑에 있으니까... 이거를 똑같... 같이 떨어지자... 그치... 으흥 아냐아냐... 너도 이리 와야 돼... 너... 너도 이리 와야 돼... 이리 와야 돼... 넘어와x2 그렇지 넘어 잘 넘어왔어 일단 유리 같은 것들을 좀 치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발 제발 좀 내 생각처럼 움직여줘라 진짜 어 참 아이구야 아니 왜왜그래 이거 성냥 좀 집어줄래? 안집어지는데? R 됐나? 뭘집었냐? 2 2 2 2 됐다 야 불 붙여 불 붙여 이씨 이쪽이쪽이쪽이쪽 제발 불 좀 붙여줘 자 2번 2를 바로 눌러야되요 2 2 바로 누르고 이거 유리 다 치워놔야 될 것 같은데 유리 이거 진짜 거슬린다 자 오케이 됐어 야 붙여 붙여 불 붙여 불 불 붙여 불 불 좀 붙여라 어 꼈어 꼈네 아이구 아이구 이거를 4번에다가 붙여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걸 4번에다가 붙여 써야되는 것 같은데 4번 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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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제대로 못 움직이겠어, 1리때문에 이거를 와 이것도 못 치우는구나 무거워서 야 진짜 어떻게 안되겠냐? 더블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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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 짠 야 됐어 꺼져 나와나와나오고 자 한번 낚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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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아서 3번이지 저거 3번 4번 3번 3번 눌러야되는데 됐다 낚.. 낚아라 좀 제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나 이거 진짜 빨리 깨고싶어요 아 그냥해 모르겠다 이거 큰것만 어떻게 해 진짜 자 자 이제 성냥 잡아 성냥 성냥 더블유 뭐 잡았냐 오케오케오케잉 쩝 어 후후 됐다 아 됐다 아 너무 힘들어 됐어 됐어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페트럴 스테이션 페트럴 스테이션 페트럴 스테이션 주유소? 웬 주유소? 주유소가 왜 나와 갑자기 갈 때까지 가는구만 하하 하하하하 수 nin